내려와! 대체 왜 그래? 내려와서 얘기 좀 해. 이상해요. 여긴 내가 한 번도 와본 적이 없거든요? 근데 옛날에 한 번 와본 데 같아요. 저 철교랑 강이랑 다 낯익어요. 여긴 내가 너무나 잘 아는 데거든요. 그런 건요, 꿈에서 본 거래요. 정말 꿈이었을까요? 영호 씨, 그 꿈이요. 좋은 꿈이었으면 좋겠어요. 아저씨 무슨 사연 있는 분 같아. 그죠? 당신 보고 싶어 해요. 당신 지금 장난하는 거지. 그 여자가 이제 와서 왜 날 찾아? 네가 그렇게 대단해! 왜 그래! 누구야, 이리 담아! 당신 마음 다 알아요. 알지 않을 뿐 다 알아요. 나는 당신 행복해지길 바랍니다. 네? 네? 삶은 아름답다. 그렇죠?